혜연아 왜? 아빠 이 옷이 뭐 어떻다고? 촌스러워 촌스럽다고? 아 그래? 혜연이가 부끄러운가봐요 아빠같은 촌스러운 옷을 입었어 혜연아 근데 너는 왜 거북이가 됐니? 왜? 등이 등이 왜 이렇게 올라왔어 왜? 가방돼서 가방을 왜 가방을 거기서 놨어 왜? 아 우산 끌지마 아 어디가 가방이 왜 그렇게 됐냐고 응? 너 어떤 신발도 달게 만들고 우산도 끌고 너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지? 응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는건 청개구리야 아니면은 참개구리야 아니면 무당개구리야 청개구리야 너 청개구리 할까요 오늘은? 그래? 근데 요즘 청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아지지? 왜 그래? 청개구리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거 같은데? 오빠야 정수나는? 정수나는? 혜연이가 없어가지고는 정수나는 안 온거 같은데? 응 차에 타는거 없어 나 엄마가 또 정수나 가는길을 태우고 온다고 그랬어 아 그랬어? 다 들었어 언제 들었어? 어제 어제 밤에? 어 아이고 우산 더러워진다 내가 여기 청소를 해주고 있잖아 청소해주는 대신 네 우산은 더러워지고? 응 그게 좋은걸까? 응? 그게 좋은걸까? 현아? 아빠 응 응 빨리 닦아줘 풀에다가 풀에다가 닦아 거기서 닦아서 안지우죠 이리 오세요 잘 안지워줘 풀에다가 닦아 응 아우 진짜 장난꾸러지 장난꾸러지 형 아니 좀 더듬어 저 아빠가 이렇게 아니 봐봐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봤어 됐어 가자 자 없을거 왜 현이가 안와가지고 네 실전은 음 진짜일걸 엄마 뒤에 타있으면 정수나가 없는거고 엄마 뒤에 타있으면 정수나가 없는거고 서운서 넌 어저 으 으 알았어 응 응 엉 아 으 으 으 으 으 으